저는 어렸을 때, 첫 프로에 왔을 때의 목표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똑같아요. 저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보다는 은퇴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고 싶다라는 목표였어요. 근데 너무 소박했나 봐요. 그리고 최고의 선수가 안 됐나 봐.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.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나는 떠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잘하든 못하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뛰었어요.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그냥 후회 없이 뛰자고 했는데 다시 던지는 김단디. 다시 일어선은 김단보미 선수입니다. 대단합니다. 무슨 선수가 더 필요할까요? 김단보미 선수입니다.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로 존경합니다. 정말로 존경합니다. 정말로 존경합니다. 정말로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